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사실 한창 코로나 진짜 심각할 때는 집에서만 거의 있으니까 진짜 집에서만 입는 옷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점점 뭔가 코로나가 풀려가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요즘 식당 가보면 사람들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홈웨어로도 입을 수 있으면서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다용도 옷을 저는 좀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홈웨어 특집을 또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좀 여러 번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또 그 이후에 야금야금 모은 것들이 더 있거든요 그때 보여드렸던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제가 모았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보셨던 거랑은 약간 느낌이 또 다를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셔츠랑 반바지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니 저게 잠옷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파자마입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제품은 베이스레인지라고 하는 유럽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원래 이 베이스레인지는 속옷이라든지 좀 이렇게 몸에 많이 붙는 티셔츠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유명해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매장에 가보니까 파자마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셔츠형으로 나온 파자마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셔츠형으로 나왔으면서도 그냥 아예 밖에서만 입는 그런 셔츠처럼 빳빳한 느낌만 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마감 처리도 훨씬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었을 때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만 밖에서 그냥 셔츠로 입었을 때도 너무너무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는 특히 다양한 패션 아이템 중에서도 셔츠 덕후잖아요 그래서 파자마인데 셔츠인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파자마들이 셔츠형으로 나와도 이렇게 카라 부분이 누워있는 형태로 일반적인 파자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패턴이랑 색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똑같은 셔츠가 다양한 패턴과 색감으로 나오는데 아예 화이트인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화이트랑 블루 이렇게 조합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블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을 고르게 됐던 이유가 지금 계절부터 시작해서 한 가을까지 충분히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감을 찾고 있었는데 화이트 셔츠는 그냥 뭐 사실 흰 셔츠가 기본템이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집에서 입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집에서는 밥도 먹고 세안도 하고 이러면서 물이 튀길 수도 있고 뭐 여러모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셔츠 하나만 봤을 때는 너무 예뻤지만 네, 활용도 측면에서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했고 또 이거 외에 블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색감은 그거 하나만 봤을 때는 오히려 색감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또 이 색감 자체가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보다는 가을 시즌에 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한 번 샀으니까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턴도 마음에 들었어요 패턴이 세로 스트라이프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어 보이고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밑에 입고 있는 이 반바지 이 반바지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바지가 긴 바지도 나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저는 이 패턴과 소재로는 이 짧은 반바지가 조금 더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긴 바지인데 스트라이프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살짝 부담되기도 해서 반바지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지도 위에 입은 이 셔츠랑 같은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제가 이전에 자주에서 나온 트렁크 보여드렸잖아요 그 트렁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긴 그냥 셔츠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바지는 길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 반바지가 딱 허벅지 중간 정도 오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활용도나 편안한 정도나 디자인 이런 거 다 고려를 했을 때 좋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에요 세트로 구매했을 때 30원 원대 정도였는데 사실 홈웨어로만 입는다고 생각하면 조금 가격이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밖에서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 셔츠로도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파자마가 좋은 점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X스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보통 유럽 브랜드들은 스몰이나 미디움 사이즈만 들여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여기는 서촌에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에 방문하시면 X스몰 사이즈까지 입어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혹시 원단 좋고 마감 잘 되어 있는 셔츠 형태의 파자마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베이스 레인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집에서도 입을 수 있고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요 이 바지는 와이 잭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는 제가 티셔츠 진심인 브랜드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실크 같은 촉감이면서 품질이 좋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똑같은 원단으로 바지를 이번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바지를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게다가 이 디자인이 집에서도 입어도 되지만 밖에서 입었을 때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유용하겠더라고요 일단 이 바지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가 수피마코튼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후공정을 거쳐서 정말 실크같이 부드러운 그런 촉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푸들푸들 차라르르 떨어지는 게 너무나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피마코튼이 다른 면보다 내구성도 좋거든요 이 박음질 자체도 이 봉제도 너무나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세탁을 많이 해도 오랫동안 잘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바지 같은 거에 주머니 없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충분히 입을 수는 있지만 안에서나 밖에서나 입을 때는 저는 주머니 무조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주머니가 같은 소재로 튼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로 실용적으로도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바지 좋은 점은 컬러가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하늘색 외에도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또 남색도 나와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늘색이 마음에 들었던 게 뭔가 요즘 계절에 많이 입는 연청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청바지는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입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청바지 컬러감이 연상이 되면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밖에서도 원마이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계절이 추워지면 네이비 컬러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이비는 뭔가 진한 인디고 컬러 같은 게 생각이 나서 또 그런 컬러감에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활용하거나 커플로 입는 용도로는 네이비 컬러로 고르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나온 거는 기장이 긴 버전인데요 이거 외에도 또 짧은 반바지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반바지도 너무 짧지 않고 딱 적당한 길이감으로 떨어져서 편하게 입기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바지 형태로 나온 그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말 촉감 좋은 원마이외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바지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와이잭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자주의 파자마입니다 자주 잠옷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매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진짜 좋고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이 잠옷은 어떻게 사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자주 속옷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속옷 소개하고 나서 그게 너무너무 편해서 사실 재구매를 하러 또 갔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매장에 방문을 했다가 잠옷도 또 예쁜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때 보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 작년에 소개했던 자주 잠옷은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는 잠옷이었어요 그것도 또 예쁘기는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좀 솔리드한 컬러의 잠옷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공항 패션으로 잠옷 패션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시크하고 뭔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잠옷 어떤 게 있나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자주에서 나오는 잠옷 종류들이 그런 느낌을 내기에 너무나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패턴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솔리드한 컬러로 무늬 없이 이렇게 라인 디테일만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이 요즘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소개했던 그 체크무늬 잠옷도 지금까지도 아주 유용하게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잠옷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여유롭게 정말 잘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컬러는 지금 제가 화이트로 일부러 입고 나와봤는데 좀 깨끗한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외에도 또 네이비 컬러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이비가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로 화이트가 라인이 들어가 있고 네이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컬러도 있거든요 그것도 또 너무 예뻐요 특히 이 제품은 상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파자마 룩 같은 느낌으로 원마일웨어나 아니면 공항 패션 같은 걸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패셔니스트라면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고 뭐 꼭 그렇게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그냥 깔끔하게 입기에도 너무나 예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거 외에도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소재 자체가 시어석거 소재이면서도 또 면이 베러코튼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면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뭐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가성비 그리고 시원한 정도 이 시어석거이기 때문에 여름에 입었을 때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또 하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반바지도 똑같은 무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주머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집 안에서도 이것저것 넣어다닐 때 많잖아요 그런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편하게 손 넣어놓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바지가 너무 짧지 않아서 저는 그런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단을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어석거 원단만의 특징이기도 한데 요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면서도 또 시원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나온 거는 반팔이지만 또 긴팔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잠옷 종류 파자마 종류 편하게 입을 만한 거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자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플라워 무늬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파자마입니다 이 파자마는 국내 브랜드 제품인데요 조스라운지라고 하는 곳의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는 사실 올 봄에 구매를 했는데 계속 뭔가 소개할 기회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다가 이번에 드디어 홈웨어 특집을 준비하게 돼서 입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무 무늬 없는 그런 제품들이랑은 좀 다른 무드죠 이 파자마는 뭔가 자연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연두색, 플라워 패턴, 핑크색 요런 것들이 사용된 그런 파자마고요 그래서 특히 패턴 들어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스타일로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도 입고 밖에서도 입는 용도로는 솔리드한 패턴이 아무래도 좀 편하고 쉽게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거 말고 좀 나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스타일로도 충분히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스라운지라는 브랜드는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나름 글로벌한 브랜드 느낌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BTS가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잠옷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실 처음에 알게 됐었고 근데 실제로 주문해보고 입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패턴도 예쁜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입었을 때 촉감도 좋은 편이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거 일어선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요 요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일반적인 딱 파자마 느낌으로 그냥 반팔 파자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핏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서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지는 또 이렇게 쇼츠 형태로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더위 많이 타는 분들은 요런 스타일로 고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허리 부분은 또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봄에 샀기 때문에 여름까지 입는 용도로 이렇게 반팔 반바지로 골랐는데요 이거 외에도 긴팔 긴 바지인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특히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파자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스라운즈라는 브랜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슬리피존스라든지 해외 브랜드들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국내 브랜드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파자마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또 야금야금 모은 홈웨어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원픽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른 제품들도 추천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